최고령도자 동지께서 백효단 주요 성원들과 함께 극본되기에 영원 불멸할 공원을 하시는 최고령도자 동지께 최대 영역 조중주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 동지들의 깊은 관심 속에 마련된 조중예습 합동 공연에는 우리나라 예술인들과 중국의 이름 있는 지휘자 가수 연이치를 띄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중국 예술인들은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속 극장에 나오시어 자기들의 공연을 보아주신 경이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 자기들을 태어났습니다. 앞서 정상력으로 감사합니다.